뭔가 다른 정치인분들의 사주랑은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다. 말로 흥하고 말로 망할 수도 있는 팔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안녕하세요. 하늘TV의 의정부 하늘 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이번 영상은 블라인드 사주프리 영상입니다. 오늘은 정치가의 사주를 가지고 와 봤어요. 이제 생년월일 말씀드릴게요. 올해 67년생 정미생 양띠이시다라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네요. 봉수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분은 하늘 도령이 매주 화, 수, 목, 등 8시 반부터 11시까지 라이브 방송 특통하고 있습니다. 유튜브판 무엇이든 물어보살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제발 정치가 라기보다는 달명가라고 해야 되나? 말로 먹고 사는 팔자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사실상 뭔가 다른 정치인분들의 사주랑은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다. 이제 다른 정치인분들의 신념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내가 중심이 되기보다는 남을 이렇게 좀 보좌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참모의 역할을 해야 되는 약간 2인자의 사주로 나오시긴 하셔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주에 망신수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말로 흥하고 말로 망할 수도 있는 팔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어디에 가서든 조금 이제 그 참모진 우리가 연설할 때 글 같은 거 써주잖아요. 그런 분들을 곁에 좀 잘 두어야 된다. 일단 말씀을 하시고요. 올해 정미생 양띠라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시조가 여름에 굉장히 큰 풍파가 많이 드는 형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올해는 그래도 대외적으로는 내가 굉장히 상승의 운기가 있고 뭐 이제 감투의 운기도 있고 활동하는데 어려움은 없어요. 그리고 뭔가 언론에 자꾸 자주 노출이 된다라는 그런 기운도 들어오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상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분은 지금 대문 밖에 일이 문제가 아니라 대문 안에 일들이 굉장히 조금 속 시끄러울 일들이 많다. 특히나 여기때 지금 가정 사이에 있어가지고 관제수가 들게 되거나 누가 병원을 가게 되거나 올해 가정 사이에 있어가지고 이런 답답한 문제들이 사실상 대문 밖에 내가 대외적인 활동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계속 생기는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밖으로 문 밖으로의 일에 대한 중심보다는 가정 사이의 일들을 좀 많이 돌봐야 된다. 라고 일단 이렇게 공수를 주셨어요. 특히나 올해 여름에 불거진 일들이 지금 가을 겨울 들어오면서도 실제로 내 망신수가 그냥 망신수를 해가지고 한번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딱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내 뭔가 커리어에도 좀 지장을 받게 되는 운기가 들어와있다. 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 관련된 부분을 굉장히 조심하는 게 좋을 거라 사료가 됩니다. 근데 이분은 그래도 다행인게요. 굉장히 가늘고 길어요. 가늘고 길다 보니까 뭐 지금 오는 풍파도 잘 이겨낼 겁니다. 이겨내고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복귀를 하셔가지고 잘 활동을 하실 거라 사료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약간 참모, 비서, 2인자의 사주라고 했잖아요. 그런 분들은 항상 줄타기를 좀 잘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딱히 크게 걱정은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누군가요? 잠깐만 하늘 도령을 또 보고 싶으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만 아 이분이 장제원 국회의원님이세요. 장제원? 네. 장제원이 누구지? 이분 당위 국민의힘. 아 국민의힘. 네. 이분이 아들분 때문에 요즘 말이 많아요. 아까 도령님이 대문 반케일보다는 대문 안의 일에 이제 통파가 있다 하셨는데 뭐 아들님이 왜 뭐 잘못한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국민 청원으로 장제원 국회의원 측에서 사퇴시켜야 된다. 아들일 때문에? 네. 뭐 청원이 올라오고 그러고 있다고 해요. 약간 그 조국 사퇴랑 비슷한 거 네네네.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이분이 좀 국회의원 활동에 타격을 되게 심하게 받으실지 이번 일의 계기로 아까 저분 사이에 말씀드렸듯이 타격은 받겠지만요. 의원직을 내려놓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일선에서 물러날 뿐이지 그건 계속 유지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잠깐 풍파를 좀 벗어나면은 또 내년 9정 지나면 또 아무렇지 않게 활동하실 것 같아요. 되게 유연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람이 불면은 우리는 챙겨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태풍을 다 피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다 던져버려요. 다 던져버리고 일단은 피신한 다음에 다시 또 그 복구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사주의 기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 대처를 하실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그 부분은. 내년 9정 쯤에 다시 잠잠해지고 되면은 그때는 응기가 다시 상승한 응기가 있으니까 수습하시고 다시 활동을 하시지 않을까 싶네요.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